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다뤘던 윈도우즈 시스몬 로고들을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도구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스몬 서비스를 동작시키고 난 뒤에 윈도우즈에다가 취약점,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들을 다뤄가지고 시스몬 로고가 어떤 식으로 남는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저하고 같이 실습을 했다면 이벤트 뷰어 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공격당한 윈도우즈입니다 이벤트 뷰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에 시스몬이라는 로고가 여기에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시스몬의 로고가 이런 식으로 쌓아져 있죠 그래서 앞에서는 저희가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봤죠 어떤 공격들이 들어왔는지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들이 동작하고 거기에 이제 네트워크, 마이너스 N 옵션까지 여러분들이 줬다면은 네트워크 정보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본 것은 좀 불편하죠 이렇게 하나씩 보는 것은 불편하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A라는 프로세스에서 B라는 프로세스를 동작하는 것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어떤 명령어들을 입력했는가를 따라가서 좀 보고 싶은데 현재 이 이벤트 뷰어라는 기능 하나만으로는 좀 추적하기가 좀 힘들죠 이 로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공격하는 시점들만 좀 남겼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 실습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실무에 간다고 했을 때든 굉장히 많은 로고들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스몬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룰을 저희가 이제 화이트 리스트 방식이든 블랙 리스트 방식이든 룰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실무에 좀 적용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이제 도구가 바로 이제 시스몬 툴즈라는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몬 툴즈를 보면은 이제 뭐 시스몬 박스, 시스몬 쉘, 시스몬 뷰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당장 사용할 것은 시스몬 뷰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스몬 뷰는 여기에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파일들이 집 파일로 있거든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번에 최신 버전 시스몬 툴즈를 다운로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용량이 생각보다 크죠 자 그러면 다 다운로드 받은 시스몬 툴즈를 가상 환경에다가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로그를 가져와서 이 로그를 밖으로 가져오는 것이 더 좋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공격당한 PC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를 훼손하면은 안 되겠죠 하지만은 그냥 교육상 이쪽에다가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압축을 해제 하시고요 자 압축을 해제 하시고 자 그러면은 요 안에 저희가 시스몬 뷰라는 요 도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32비트 환경이기 때문에 요 32비트 환경으로 동작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스몬 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악성 코드 침해사고 대응을 여러분들이 윈도우지 침해사고 분석을 할 때 어차피 요 어떤 악성 코드들이나 아니면 백두어들 이런 형태들이 설치되는 것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그랬을 때 요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시스몬 뷰를 실행을 시키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오겠죠 요런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벤트 뷰어에 발생하는 요 로고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알려줬던 그 경로대로 들어가시고 난 뒤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세이브 올 이벤트 엣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밖으로 아니 그 이스포트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형태로 저희들이 이걸 저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이브 올 이벤트 엣지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EVTX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의 기본적인 확장자고요 우리 XML 파일 형태로 저희들은 저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다가 바탕화면에 아니고 바탕화면에죠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시스몬 로그 시스몬 로그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저 강의를 계속 여러분들 실습을 했다면은 어떤 취약점들이 있었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공격을 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여기 아래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공격들이 들어왔는데 추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스몬 뷰 여기 도구에서 아까 저장되어 있던 저장했던 것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임포트 시스몬 이벤트 로그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자 클릭하시고 데스크탑에 있죠 그래서 시스몬 로그를 이렇게 임포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이 IP 이거를 포함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실무에서 실무에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외부 IP들이 공격을 하고 국가별로도 다 다르겠죠 그렇다면은 이 위치 정보나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위치 정보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 시스몬 도구 쪽에서는 그 위치 정보나 국가 정보들까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표시가 돼요 보기 편하겠죠 하지만은 저희가 저희는 이제 가상 환경에서 그냥 공격자고 그 다음에 희생자 PC 쪽으로 공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임포트를 하시면은 이제 임포트가 됩니다 약 305개 정도의 이벤트가 현재 됐고요 바로 됩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화면들을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프로세스 명으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현재 여기 중점적으로 발생하는 프로세스 이름들 우리가 윈도우즈에서는 테스크 리스트라고 해서 프로세스 정보들을 봤었죠 이런 정보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의심되는 것들은 몇 개 정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 이상한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십시오 MK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HFS라는 웹 그 서버가 현재 동작하기 때문에 얘도 한번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HFS라는 서버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보시면은 얘를 클릭했을 때 아래에 보시면은 HFS 프로세스 정보들이 다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세션 아이디를 쭉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여기에 현재 연결이 되었던 그런 프로세스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HFS라는 것을 윈도우즈 7에서 동작을 했고요 그럼 프로세스가 먼저 실행되는 거예요 프로세스 크레이트라는 것은 실행된다는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커넥션이 보면은 192.200.140 쪽에서 지금 소스 IP 나와있고 데스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IP 접속했던 정보들 이런 정보들이 여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1사이 뭐 나왔죠 이 IP 대역, 이 IP 대역들을 여러분들 의심하면 되겠죠 이거는 아마 185.1이라는 것은 외부 IP인데 이것은 아마 HFS가 동작을 하고 난 뒤에 HFS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를 하려고 여기에 호출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의심되는 IP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심되는 IP는 8080이라는 것은 제거 HFS 서버의 포트 정보이고 여기 동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142번들이 사용자 PC들이겠죠 그래서 만약 많은 사용자들이 동작하고 있었다면은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세션들이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딱 하나만 저희들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FS 의심이 조금 연결이 되는 건데 아래쪽에 이렇게 쭉 봐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뭔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의심되는 요거 요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것들을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요것도 똑같이 142번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현재 포트가 이상하죠 444다 포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상인 444로 되어 있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침해사고 분석을 할 때 이렇게 4444, 6666, 6767 이렇게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포트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임의적으로 클라이언트 쪽에서 포트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49,300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굉장히 4만대, 5만대, 뭐 이 정도 보통이 보통 한 4만대 정도에서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4444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제 의심을 하겠죠 그렇죠? 외부에서 142번 그 다음에 아까는 HFS하고 했 때는 정상적으로 8080하고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4444하고 붙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이제 W스크립트라는 것들이 동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연결이 되고 난 뒤에 W스크립트라는 것이 연결이 됐다 W스크립트라는 것은 웹스크립트, 웹 배치스크립트 같은 경우나 WBS 파일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들을 실행을 할 때 얘가 동작이 된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요 이 WBS가 현재 동작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은 요 이미지 정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자 정보 사용자의 그 다음에 템프 파일들 보통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템프 파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템프 파일이 생성만 되더라도 윈도우즈 디펜더나 그런 데서는 의심을 해요 왜 이런 파일들이 생성이 됐을까 아니 이런 폴더에 파일들이 생성이 됐을까 이런 거죠 그리고 뭔가 템프 폴더가 또 생기고 그 안에 EX 파일이라는 것이 동작이 되고 있죠 굉장히 의심스럽죠 요 정도면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W스크립트하고 관련된 것들이 있죠 그래서 W스크립트라는 것이 동작이 됐는데 요거는 악성 코드는 아닙니다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윈도우즈 스크립트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이 템프 파일에 현재 생성이 돼 있던 이 WBS라는 거 아니 VBS 요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악성 코드를 동작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W스크립트라는 것이 분명히 여기도 동작을 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정보들을 보면은 얘는 세션이 많이 맺어져 있죠 그래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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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제 이 W스크립트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악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뭔가 일을 하고 난 뒤에 뭔가 일을 하고 난 뒤에 계속 세션들을 끊었다가 유지했다가 끊었다가 유지했다가 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뭔가 계속 동작을 시켰다는 것이겠죠 동작을 시켜가지고 악의적인 서버하고 뭔가 계속 연결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CMD라는 것이 동작하고 있는데 CMD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의심 좀 이렇게 유심히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요 CMD라는 것은 우리가 쉘이잖아요 윈도우즈에서는 명령어 쉘이에요 그러면은 CMD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무조건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 윈도우즈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cmd.ex 파일을 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침해대응 분석을 할 때도 리눅스 같은 것은 sh 우리가 쉘 바이너리 파일이고요 그쪽을 통해서 우리가 쉘을 실행을 할 수 있는 거고 bash라고 하죠 우리가 bash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cmd.ex 파일을 무조건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정보들도 얘도 이렇게 보면은 cmd가 현재 이렇게 의심되는 어떤 악의적인 파일들이 동작되고 이미지가 계속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요것도 아까 저희가 본 거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wcmd라는 것이 얘가 동작되어 있기 때문에 cmd를 열어서 저희가 w스크립트라는 것을 또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w스크립트라는 것을 통해서 또 이런 파일들을 아니 얘가 먼저 동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w스크립트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행위들을 또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요 이런 식으로 시스몬이라는 로고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시스몬 뷰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간편하게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거는 공격이 두 번인가 그냥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mk라는 이상한 파일이 있고요 또 yu라는 또 이상한 파일이 있습니다 둘이 똑같은 원리로 생성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지금 현재 공격하는 어떤 시점이나 아니면 환경들이 좀 일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는 좀 달리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hf 서버를 통해 가지고 공격했던 사례라면은 좀 비슷하게 흐름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환경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